자 오늘은 급하게 예산에 내려왔습니다. 예산 진짜 여기 원래도 좋은 파크가 있는데 또 새로운 파크가 개장했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. 여긴 수암체육공원에 있는 스케이트파크 입니다. 이 안에 볼도 있고 저 안에도 볼이 있네 저 좁은 데서 엑스도를 커버 보도록 콘크리트와 철이 다 혼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면도 너무 깔끔하게 지금 처리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가 더 커요 니가 더 서서 끝 부유 와 아 아 이거 옛날 어? 거기 내가 다 닦아놨어 와 와 역시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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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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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프 역감기까지 울컥한 소리가 앵글에 다 안 나올 것 같은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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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보드타스 먹어야지 여기가 그 유명한 그 유명한 왜 다 시선을 피하는거야 여기가 그 유명한 어디죠 여기 예산시장입니다 예산시장 어 역시 멘티 주는 분은 우리 준호님밖에 없어 먹을게 점점 늘어나지 어 여기 다 산거 같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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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 너무 잘했다 1